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정치권은 의정갈등 해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면서 특권법안 등 야권이 단독 처리해온 쟁점 법안들 표결은 미뤘습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과 함께 전국현안 살펴봅니다. 조승래 의원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입니다. 민주당이 아마도 내일 추석 귀성 인사 나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용산역으로 9시에 인사를 나가게 되어있고요. 해마다 명절 때 그러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이 고향에 가시는 분들에게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녀오시라 이게 기본인데 또 민주당의 명절을 시작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향에 가시는 기분은 상당히 들떠서 가시긴 할 텐데 그러나 마음도 한편으로 되게 무거우실 것 같아요. 워낙에 요즘 먹고 사는 게 참 어렵고 힘들다. 이런 민생 문제가 심각하고 내수부진이 워낙 심각해서 아무래도 명절을 치르는 비용 자체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당히 좀 불편하실 텐데 더군다나 의료대라는 문제 때문에 명절 연휴에는 응급실 수요가 한 두세 배 늘게 돼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 병원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려가시면서 이번에 배탈이 나거나 어떤 사고가 나거나 하면 안 될 텐더라는 약간 그런 두려움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정말로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정말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진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지역화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대통령과 또 정부 여당과 조율이 잘 되지 못해서 많이 송구한 모습이고요. 하여튼 저희들 내수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내수 살린다 그 부분에 또 중점을 두시고요. 우리 조승래 수석대변인님은 지역구 대전이잖아요. 언제 가십니까? 저는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어차피 매일 가시는군요. 그런데 내일은 9시에 용산역에서 인사를 드리고 또 국회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를 치르고 오후에는 내려가면 연휴 기간에는 특별한 서울에서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지역에서 보내는데. 예를 들면 저희 유성인은 유성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장이 서는 시장이 있는데 4일, 9일 이틀 서게 돼 있어요. 4일, 9일. 14일이 마침 명절 연휴 첫날이죠. 마침 장이 서서 장에 가서 상인들에게도 인사를 좀 드리고 또 장을 보러 오신 분들에게 하면 그때 아무래도 대목장이니까요. 인사도 좀 드리고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같이 힘을 좀 내자고도 하고 그렇게 인사를 드릴 생각입니다. 유성장에 가서 5일장이요? 5일장입니다. 4일, 9일에서부터. 4, 9. 그러니까 14일에 가실 거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승래 의원님 만나시려면 14일에 유성장으로 오세요. 미리 예고했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에 응급실 의료 공백 우려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의정협의체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에서도 이제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추석 전 협의체 구성 가동이 과연 가능할지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문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사실은 좀 만만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의정 각기 주체들이 이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의사단체들 중에서 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여건 속에서는 참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뭐 일부 의사단체가 참여하더라도 혹은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야 정만이라도 출발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문발차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개문발차는 사실 개문발차는 의미가 없는 것이 여야 정이 모이는 것은 이미 상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럼요. 복지부 장관과 여야가 항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여야 정끼리 따로 만날 이유는 없고요. 의사가 중요하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그중에서 이런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제 여당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의 말과 추경호 대표의 말이 다르고.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도 말이 다르고. 여당이죠. 정부 여당 내에서 여당 내에서 말이 다르고. 또 여당과 또 정부하고도 말이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는 25년 증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혀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밝히고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의 추경호 대표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그건 곤란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건 또 곤란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부 여당 내에서 메시지가 혼선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단체나 이런 주체들이 도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서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건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2026년 유예 했을 때도 처음에는 이제 정부 측이나 이쪽에서는 아이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 한 발자국 나갔다면 나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던지고 있는 거는 의제에 상관없이 2025년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떻게 논의가 되더라도 일단 안 짜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도 똑같은 거고요. 제가 3대 요구를 보니까 민주당이 의제 제한 없이 앉자. 이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대화의 사과와 문책이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이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을 제일 먼저 했던 것도 이제 지난 총선 즈음에 이재명 대표가 제일 먼저 했고요. 워낙에 당시에 총선 앞두고 대통령실이 급하게 터프하게 던진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서로 제대로 좀 논의를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바 있었고. 그 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을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맥락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을 때 그건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바니까 환영한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처음부터 25년을 포함해서 다 열어놓고 일단 얘기를 해야 의사단체들도 참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고. 처음에는 그걸 곤란하다고 주장하다가 그것도 가능하다고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의 문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 브리핑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문제없다 병원 가봐라 이렇게 큰소리 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상황 인식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한테 잘못된 보고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과가나 문책 같은 것들이 없으면 되겠냐. 그런데 이거는 전제와 조건이라기보다는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협의체가 구성되고 운영될 때도 그 진정성이 좀 확보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요구는 사실은 의사단체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제는 아니지만 구성과 운영의 진정성을 위해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의료계에는 의료단체들은 증원에 대해서 백지화를 전제로 해야만 논의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우리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거고. 그렇다 보니까 2025학년도도 백지화하자. 이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전에도 어떤 패널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의대 증원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니던 대학이나 직장까지 그만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N수생이라 그러죠. 많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의료단체들은 완전히 내년도 정원부터 백지화하고 하자. 이거는 좀 어디부터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정부와 여당의 실력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대화를 하기 위한 조건 없는 의제. 그러니까 거심탄회하게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의 현실적인 조건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라는 입시를 앞둔 현실적인 조건과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일정의 조건. 그게 지금 충돌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믹서를 해가면서 테이블을 구성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관된 메시지를 줘도 의사들이나 어쨌든 의료계에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는 정부 여당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 얘기 다르고 원내대표 얘기 다르고 복지부 장관 얘기 다르고 총리 얘기 다르고 이게 서로 다양한 메시지, 서로 중구난방식 메시지가 주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를 보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것이냐라는 불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이 테이블 구성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이제 여권 내에서의 약간 입장이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의료계 안에서 또 의사협회하고 전공의협의회하고 다르고 16개 있대요. 그 단체가. 그런데 다 중요하겠지만 여하튼 이 사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데는 의사협회하고 전공의협의회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여야 의정협의체가 이렇게 좀 잘 굴러가려면 여기서 약간 이 두 단체가 약간 접점을 찾아가지고 자 그러면 정부도 이만큼 양보하겠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하나의 또 난제 중에 하나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사실 의원님한테 물어볼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참 난제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한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한동훈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라도 좀 참여해 주세요. 자꾸 오늘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민주당의 참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민주당의 참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은 핵심적인 의사단체인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가 합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합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단체를 대표적인 두 단체를 테이블에 앉힐 수 있도록 조건과 내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좀 취약하니까 계속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아니 의사단체들도 그냥 다 털어놓고 들어와서 대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불신이 깊은 거예요. 불신이 깊으니까 정부의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들러리 설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불신이 깊으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단체는 자기네가 보기에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들어온다.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하고 테이블을 구성한다는 것은 서로 신뢰나 진정성 있는 조치들이 만들어지면 다소 의제에 대해서 조금 전제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 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자꾸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제 오늘 혼선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한동훈 대표와 여당 쪽에서 의사단체들 몇 개가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다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불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정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발표하면서 그러면 오히려 그 의사단체 내에서 입지만 좁아질 거 아닙니까?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얘기했던 두 개 단체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두 개의 단체가 참여한 상태에서 개문발차라도 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으나 과연 그것이 핵심 단체인 의사협회와 전국의 단체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저희 민주당은 또 갖고 있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은 의정갈등 해법에 여야가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라면서 민주당 야권 단독으로 추진되던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처리를 연휴 뒤로 미뤘습니다. 19일이라는 얘기도 또 했어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충격, 경악 등의 용어를 쓰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19일 처리에 대해서 아까 의총을 통해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총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물론 저희들은 해병대 특검 문제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지역화폐법 이것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추석 전 통과를 추진했습니다만 의장님이 여러모로 부담이 되셨던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단 존중하고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19일 날은 그 세계법안에 대해서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19일은 해야겠다. 그렇습니다. 그걸 또 더 미뤄서 며칠로 가고 이건 아니지만 의장께서 19일까지 언급했으니 어쨌든 여당이 동의해 주지 않더라도 19일은 처리를 해야겠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그리고 의장의 중재라는 것은 일주일 미루고 여야 간의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지 이 법안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또 추석 연휴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여야가 싸우면서 만약에 그런다거나 만약에 필리버스트하는 모습을 그 연휴에 보인다거나 이게 이제 모양새가 안 좋다고 좀 판단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러저러한 것들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했다라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뒤인 19일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과 합의 처리든 아니면 합의가 안 되면 어쨌든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의장이 이제 연휴 직후로 미루자 이렇게 하실 때 기자회견 하실 때 미리 좀 귀띔을 주셨습니까? 당에. 아마 이제 그 직전에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렇게 아마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하고 아마 이런 소통 과정을 거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자회견은 그냥 가서 불쑥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소통 과정을 거쳐서 아무래도 내가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통보 이런 것은 하신 것 같아요. 2893님이 국회의원들과 의사들은 자기들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데 지방에서 서울 큰 병원의 진료 2분 받으려 해도 한두 달 예약은 기본입니다. 이제는 서로를 양보해서 국민들의 건강관리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 그럼요. 저희들이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 노력들이 거꾸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일종의 선무당 같은 이런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법사위원장 아까 말 나온 김에 하나 잠시 여쭤보면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 비난을 많이 합니다. 회의실 밖에서 벌서고 갔다가 오라든지 듣기에는 모욕적인 말들. 어떻게 이렇게 증언을 시작하면 약간 위원장 보기에 거북한 증언을 그만하고 자리로 들어가라 그러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강력한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걸 환호할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 눈높이는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한 대목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맥락이나 아니면 상임위 운영의 여러 가지 흐름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좀 더 균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 말씀이셨고요. 자 오늘 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투자자 손모 씨 방조 혐의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조금 전에 저희들도 논평도 내고 왔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하는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가 된 거거든요. 주가 조작 방조 혐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사실 김건희 여사 구조와 똑같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1심에 이 손모 씨가 무죄가 됐을 때 검찰과 여당에서는 2심 결과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2심 결과가 유죄로 됐으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검찰이 손모 씨와 똑같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런 걸 제대로 하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미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특검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겁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정청래 의원하고 같이 그 기사를 보고 막 사진을 확대하고 이런 그런데 그 시간이 상당히 길고 그 뒤에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일부러 계속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농담도 있고 그랬는데 자 여하튼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마포대교 현장 방문.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장안의 화제가 됐던 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거 아니었습니까? 권익위도 면제부를 줬고 검찰도 면제부를 줬는데 그 면제부를 준 사유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찾아가서 119 구조대 경찰관을 대동하고 현장을 가서 경청하시고 또 어떠어떠한 조치를 얘기하고 이러이러한 개선책을 얘기하고 갈 때는 당신이 혼자서 운전해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현장 방문을 하신 거예요. 이 공적인 활동을 이미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어떨 때는 국가에 세금을 써가면서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인가. 이 모순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한동안 김건희 여사가 이러저렇게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권익위의 판단 그리고 검찰의 판단이 나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대외활동을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 인사에도 등장을 하신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행보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곱게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야권의 이른바 탄핵연대가 발족을 했습니다. 12인 의원 가운데 민주당 의원 9명입니다. 탄핵은 기본적으로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확인됐을 때 시작을 하는 건데 탄핵을 미리 공식적으로 준비한다. 적절한가요? 그 적절성을 떠나서 일단은 이 12명의 의원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개별적인 소신과 판단을 가지고 이런 의원들의 모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의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사실은 국민의 여론과도 무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의료 대란도 발생하고 정말로 이렇게 이 무능한 대통령과 이 무능한 대통령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좀 엉망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국민적 분노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의원들이 자기의 소신과 신점에 따라서 이런 모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